하는거에요 그게 재미없게 게임은 즐겨야지 오 쉣 더 버킹 여기 온도 컨트롤러 있었던걸 내가 기억하는데 아니 온도 컨트롤러를 잠깐만 여기서 조정을 못하네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데 잠깐만 뭐야 아 또 라이트 나갔네 지금 목적지인 방 비파를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아 문이 두개네 어 아 쟤는 꼭 여기로 한 번 들리던데 개같은거 다시 한 번 가보자 아 무시하고 가 무시하고 가 천천히 걸어가 아 여기서 문 열릴 것 같은데 뭐야 키카드가 아니 잠깐만 아까 키카드 안 얻었냐 기억력이 헷갈리네 아 키카드 썼지 키카드 썼고 어디선가 키카드를 하나 찾아서 저 문을 열어야 되네 내가 봤을 때는 이쪽 근처에 락픽이 있던 데가 미루 올라가서 락픽으로 뭔가를 열어야 돼 지금 느낌이 와 올려먹고 말려 말아 난 간다 그냥 아 이쪽이 이쪽 아니야 문이 안 닿죠 쉣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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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쉣더 여기 그래 여길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 락픽으로 여기 못 여네 나 당연히 여기 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락픽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락픽으로 열 수 있는 방이 있을 거야 락픽으로 열 수 있는 방이 있을 거야 안아 아니야 점점 온도 올라가는데 혹시 이런 방 열수 있는거 아니야? 잠겼네 이 락피를 못 여네 뭔가 답이 있을거야 뭔가 답이 있을거야 이런데 원래 열수 있었고 미친 두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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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두루지기 안녕 그래도 위에가 없다라는거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 돼 위에는 아니었던거지 됐어 됐어 차라리 잘됐어 밑으로 지금 옮겨졌잖아 밑으로 옮겨졌다 생각하고 게임하면 돼요 으쌰 정멍천 녀석 어디선가 키카드가 있을거야 반드시 그 키카드를 되찾아야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건 아무았다 이거 어딘가에 바닥에 굴러다니는 반드시 키카드가 있어 그 키카드를 손에 얻어야 돼 그 키카드를 손에 얻으면 난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좀 위험한다라는 깊은 파밍을 해야겠어 여긴 키카드가 없어 있었으면 진작에 먹었겠지 여긴 아니라고 여긴 절대 아니야 어디선가 키카드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거야 설마 시작 지점이 두고 온건 아니까? 설마 시작 지점이 두고 온건 아냐? 여기에서 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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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날 밀당하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여기서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을텐데 이런데 야 근데 이건 진짜 오브젝트 여는게 거의 쓰자대기가 없네 저 칸을 열어서 얼었던게 하나도 없어요 933 933 여는거 거의 의미가 없어 934 933 이제부터 진짜 이런데 있는거 아니야? 키카드였는데? 어디 안열렸던 방이 있었나 여러분들? 아냐아냐 아 여기 숨지마 숨지마 나가나가 괜히 애들만 더 가요 이러면 숨지마 아 아 뭔가 시작 지점에 키카드 두고 온거 같기도 하고 점점 점점 뭔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어 잠겨있고 잠겨있고 그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중에 열리는 문이 한개도 없다라는거야 북쪽지가 북쪽지가 이 근처인데 하아 여기가 잠겨있으면 정말 안되거든 이게 이게 지금 여기 잠겨있으면 안돼 이게 지금 여기 잠겨있으면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야 진짜 진짜 이런데는 키카드를 찾는 수 밖에 없다라는건데 하아 야 이건 갔다 여기 들어오면 안되겠다 여기서 거의가네 여기에 키카드가 있으면 정말 많이 돼 여기에 키카드가 있으면 정말 완벽하게 많이 돼 어 이거 뭐야 그 숫자를 보고 다시 이 방에 오면 이게 활성화되는거 아니야? 가운데 방에 숫자를 보고 다시 이 방에 오면 활성화되는거 아닐까? 왜 이러냐 가봐 가봐 죽더라도 가봐 그치 그 아까 내가 본 숫자 있잖아 그거 보고 여기보면 활성화되는게 아닌가 싶지 지금 내가 느낌이 심히 그렇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뭔가 문구를 보는 순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아아 디에스 알 전문 이러면서 뭐 쉿다 Kinda 어! 아아아! 히히히히 방 와蹬 재빠르게 숨었는데 어디 방에 있는 숫자를 보고 나서 아까 애니메트로닉스한테 냠냠당하던 방에서 컴퓨터 안 묻히면 에어컨 켜진다고? 아 여기? 아 그거야 고마워요 그런거였어? 잠깐만 내 이 방이 이 방 컴퓨터?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약간 돌아갔던 큰 방?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터도 개많았던 방? 컴퓨터도 개많았던 방? 출구 바로 앞에 있는거? 그니까 통률이 있었던데? 출구 바로 앞에 있었던데? 아 그니까 그게 그건가요? 칠판에 있는 숫자보고 A, B 뭐 사람 뭐 정어놨던 간, 안간거야? 어 아이씨 무서워 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왜 이 번호가 뭔지 이게 이해가 되네 2045, 2045, 2045, 2045년 우리 2045년도에 뭐 할까?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방에 들어오면 그렇게 오지게 왔구만 애들이 여기서 쳐야된다는 얘기야? 아아아아 그러네 엔터도 코드 2, 아이 미친 2045 오, 오케 엔터 됐나? 여보세요? 내가 잘못 쳤나봐 이 온도로 멈추는건가? 더이상 활성화 안되는데 아, 내려가는거 같다 이케 기다리면 되구요 그 다음에 B팔방으로 가야되는데 일단 온도가 내려갈때까지 여기 있어야되나? 일단은 뭐 아, 또왔네 이제 또 여기 죽게 생겼다 이건 살 방법이 없어요, 여기 걸리면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거 아닐까? 아까 바로 옆에서 보고 뛰어오더라고 차라리 여기 있으면 모를수도 있어 왠지 느낌에서 여기 못볼거같아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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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어 저거 다 내려간다면 움직일 필요 없는거지 그냥 눌러놓고 움직이면 되는거니? 어휴, 쒸 3850, 3850 하, 여기 숨을때가 없어 굵었다 하아... 하아... 조금만 하면 깰거같다 조금만 하면 깰거같애 많이 왔어 지금, 많이 왔어 개맘이야, 개맘이 왔어 한 두끼 굶고 맛나게 부어진 삼겹살 먹으면은 7366 괴성이 나올거라고? 탄성이 나오듯이 7366이었지? 7366? 이 정도는 모험을 해야돼 한 마리 제끼는게 개이득이야 아, 위에서 소리난다 7366? 엔터 됐어 온도 이제 안정화될때까지 숨어있어, 이 방가서 뭔가, 그러면 뭔가 모션이 나올거같애 뭔가 뭔가, 뭔가 나올거같애 영상이 나올거같애 일단 온도가 안정화되면 뭔가 영상이 나올거같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세이브가 되는거지, 게임이 저, 저 뭔소리지, 저게? 여기 있으면 절대 안걸려 이 정도면 온도 내려갔을거같은데 31도였으니까 아까 23도인가 기본이였거든요 그 스피드로 봤을때는 지금 25도 한 10초만 더 기다려봅시다 15초만 더 기다려봅시다 15초만 더 기다려봅시다 15초만 13 13 14 15 됐어 스읍 일단 나가보자 일단 그 방에 다시 가봐 가서 온도 한번 확인해 23도 안정화가 됐어 일단 지금 내가, 우리 가야되는게 이 B82지역인데 저기를 들어가려면 키카드가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야? 뭐야 여기 들어가야되는데 이 키카드를 어디서 구해야되는지 이게 참 난감하네 이게 참 난감하네 혹시 이 키카드의 장소가 어디인지 아는분 있습니까? 아, 또 이거 뛰어오냐? 개무섭게 저기C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아까 누구였지? 먹어보니 카레님 이거 저 키카드 어디서 구하는거죠? 저 키카드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거죠 쉽지 않은 곳에 짱 막혀있는 것 같은데 다 뒤져봤는데 나가셨나? 아주 위아래에서 그냥 이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진짜 이런 데 있나 뭔가 한 번쯤 한 번쯤은 이런 이런 열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게 뭔가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조졌네 어 그러니까 이게 키가 지금 필요한데 키가 없어요 가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안되네 아 개빨리 뛰었는데 문 한 번 닫아버릴꺼 그냥 뭐야 또 여기서부터야 아 이거 아니다 그놈의 키카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9953 9953 여기로 문 못열텐데 쟤 아 서재 어우 나한테 달라붙는줄 알았어 나 지금 일단 여기 안에 숨어있어 야 아까 그분 찾아가지고 내가 매니저라도 줘야겠다 안되겠다 말을 시켜야겠다 강제로 먹어보니 카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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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드시나요 먹어보니 똥카레니 키카드 혹시 어디있는지 대답좀 해줘 대답좀 해줘 바로 협박들어가 친절하면 안돼 카레니 카레니 카레 먹으러 간거 아냐 진짜 카레 먹으러 간거 아냐 카레 먹으러 간거 아냐 카레니 딱 7시 18분이잖아 밥먹을 시간이거든 똥먹는데 카레 이야기 하지말라고요? 아 미안합니다 아 내가 똥을 먹는지 모르고 카레 얘기를 했네 내가 더럽게 아우 똥하고 어떻게 카레를 비교해 똥을 먹어야지 아 미안해요 아 저놈의 키카드 진짜 어디있는거지 아 아 나 어딘지 알겠어 이제 다시 원래 있는대로 가는거 아냐 원래 방으로 느낌이 찐한데 다시 원래 있는 방으로 가는거야 다음 시간에 아아아아 미칠 아어어 아 무슨 어디면 배가 깐 뭐 호의무사야 뭐야 경비야 뭐야 보디가드야 뭐야 이게 나를 자꾸 이렇게 감싸냐 내가 봤을 때는 이거야 여기서 다시 나올거 같애 이게 이게 뭔가 여기서 키카드가 나올거 같애 다시 오면은 온도를 바꾸고 오면 아 사랑해 야 우리 한번 미친놈처럼 한번 뛰어보자 진짜로 이게 딱 보니까 애들 태어난게 다 달라 아 1163 1163 뛰어 무조건 뛰어 그냥 무조건 개미친듯이 뛰는거야 그냥 어디 지금 몇번째 반복하는거야 뛰어 다냐 그냥 아아아아 스테민 없어 스테민 없어 저기까지 뛰는건 괜찮은거 같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부터 뛰자 4 9 6 9 가만있어봐 3 저기서 제가 안 나오는거 같은데 와아아아아 미치겠다 미치겠다